실버스타 코리아 실버스타 코리아 실버스타 코리아 실버스타 코리아 실버스타 코리아 실버스타 코리아 예선전의 열기가 너무 뜨겁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데 우리가 더 많은 분들이 실버스타 코리아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어르신들의 성지 종로 성가에 있는 송의 길을 찾아왔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서 저희가 퍼플렛을 만들어서 한 장 한 장 나눠드리면서 실버스타 코리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있습니까? 오늘 열심히 회장하고 같이 화이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버스타 코리아 파이팅 사랑하는 어르신 실버스타 코리아 실버스타와 함께하는 곳 자, 실버스타에 도전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형님. 실버스타 도전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실버스타님. 도전해보세요. 오우. 도전해보세요. 실버스타 코리아 지금 이렇게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함께 나왔습니다. 일단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동참을 권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퍼블레칸을 들고 나와서 송의 길 와서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데 지금도 지하철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한 번 나눠주세요. 이번 클릭도 우리가 하나하나씩 딱 나눠 드리겠습니다. 이야, 이 사람아 실버스타 도전하자 5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도전하자 55세 이상이면 누구나 아직도 어느 정도인지 모릅니다. 이쪽을 포함시하고 누구나 나눠주세요. 일부러 타고 Babysitzoured, 일본이 매장에 나오는 discussing 아이콘이과net 5세 이상으로 이렇게 만드는 2세 이상이었습니다. 아이콘으로, 이 사람아 실버스타. 한글자막 by 한효정